자, 이제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하나. 대단하다. 야, 심지어 잘해. 여유 있어. 제너럴. 제너럴. 좋다, 좋다, 좋다. 오케이. 잘한다. 이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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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군. 됐다, 됐다, 됐다. 그러면 우리 형택 씨하고 인사이드 패스 한 번만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사이드. 아, 인사이드 패스. 아, 왼발 잡이, 왼발 잡이. 아, 왼발이야. 이장군 선수 자신 있게 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인사이드는 기본적으로 되고. 잘하는데, 패스도? 잘하면 잘하면. 볼 되는 게 좋다. 잘한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일단 저는 강하게 던졌을 때 볼 트래핑을 어느 정도 가까이 자기 몸에서 안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지가 보고 싶은데. 그러면 동현이가 한번 던져주세요. 볼 트래핑. 자, 이번에는 볼 트래핑입니다. 가슴? 가슴은 좀. 오, 가슴은? 오, 야. 오, 야. 이건 좋은데요? 가슴 좋아. 오. 이건 좋은데요? 오. 아, 가슴. 헤딩, 헤딩도 한번, 헤딩, 헤딩. 이게 좀. 오. 헤딩 봐, 날아가는 거 봐. 오, 야. 그러면 동현이가 강하게 던지면 손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 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불을 부른 거야? 동현이. 동현이가 어떻게 던질까 봐요. 그냥 이상한 데로 던지지 마. 자세 바뀌지 마. 이상한 데로 던지지 마. 동현이 어떻게 던질래나? 오. 오. 이렇게 해야 된다. 멀리 시켜도 잘하겠지. 뭘 가르켜. 이렇게 하면 공이 생각보다 되게 세요. 아니, 뭘 안 쪄. 이렇게 해봐야 돼. 야, 네가 왜 뭘 가르켜. 금방 하네. 동현이보다 더 안정적인데? 예, 예. 잘 봤습니다. 예, 예. 오케퍼 쪽으로 오면 곤란한데? 응원했었는데. 아니. 너무 다행이에요. 숨 차세요. 아니, 아니, 안 찹니다. 아니, 왜 다들. 아니, 이렇게 허리를 접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숨이 안 차지? 이상하게 숨이 안 차네. 숨이 안 해. 입술이 허연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예. 예, 예. 네.